오늘 은혜받고 성취다 하느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우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과 그리고 승리를 원하는 함성인 것 같습니다 살기 위해서 또 먹기 위해서 하는 기본적인 생존 싸움에서부터 취미와 즐거움을 위하는 스포츠 운동에서도 또 직장과 산업에서 일을 할 때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할 때도 시간과 또 장과의 싸움, 인간관계의 싸움 또 성적과 나의 한계와 나의 무능과 또 경제의 여러 가지 모든 것에서 우리는 매일의 싸움을 싸우고 있고 또 매일 우리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늘 싸움은 내 자신과의 싸움도 되어지고 또 세상과의 싸움도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싸워서 승리를 위해서 나아가지만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고 우리가 절대로 싸움도 안 되어지고 승리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영적인 부분입니다 모든 인간은 예의 없이 창세기 3장 첫사람인 아당과 하와로 그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고 하나님 떠나 사단의 자식이 되어서 영볼로 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문제와 인간의 근본 문제 또 불신자 여사까지로 멸망코스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승리를 어디에 주셨냐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57재를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의 감사 저희는 오늘 하루도 어떤 감사를 하고 싶고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참된 승리는 바로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와 있는 정말 나중심과 물질과 세상의 성공 중심을 위하여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상 승배를 하면서 정신과 마음과 육신의 모든 것들이 병이 들어가고 나와 상관없이도 멸망길로 가고 죄의 종로로 다며 사단의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하시고 빠져나올 수 있는 참된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망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의 도덕과 선행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우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종로를 다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에서 승리하셨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마귀의 일을 완벽하게 멸하신 참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만 참된 부활이 있습니다 또 정제가 없고 참된 자유와 해방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운 복음 인생을 24시간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아가 담겨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완전 보장이 되어주십니다 빌리포서 2장 9재를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제와 승리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완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모든 것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고백하십니까? 아멘 고백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눈에 보여지는 일들이 많고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그 문제는 결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이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최고의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녀된 우리가 자녀된 신부가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이름 앞에 사탄의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주의 사자가 우리를 앞서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부르지 않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몰아가시고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되고 능력이 되십니다 우린 연약하고 부족해도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과 부활로 참된 승리를 주셨고 저와 여러분이 그 승리를 항상 누리고 감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속이는 사단의 그 세력 앞에 우리가 속지 않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승리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입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입니다 대산론의 5장 17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군원적인 구원에 감사하는 자에게 날마다 하나님은요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고 닥치는 일들로 감사할 줄 아는데도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의 타라구나의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빨리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내가 물질이 성공과 명예가 자리를 잡고 내가 내 자녀가 잘 되어주고 내 물질이 풍성하고 누군가에게 우리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성공하면 절로 막 감사가 나와요 막 기뻐해요 막 해피해서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일어나요 그런데 내 뜻과 내 계획과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어지면 낙심하고 자잘하고 패배자처럼 승리자의 삶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하는 그걸 친구를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오로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면 참으로 감살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을 떴다 이 자체가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의 삶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눈이 안 보이게 역사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삶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주고 이끌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영적으로 마음이 생각이 병들어 감사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이 말은요 생각이 비워지고 어리석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찾는 자들 두물고 또 하나님이 아닌 것 그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우상으로 잘못 알고 성기는 것 이게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자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루 매일 매시간 매일 문 매일 초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옆에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대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시고 파송하셨습니다 어디로요? 가정에서 어떤 직분을 엄마와 아빠와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형제와 자매로 또 직장에서는 사장과 사원과 동료로 교회 안에서는 목사와 교육자와 장노와 또 집사와 곤사로 우리 랩란트들은 학교의 학생으로 또 신분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날마다 예수의 생명의 빛을 바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창세기 3장일 수 있고 내 직장의 창세기 3장이고 교회 안에서 열두 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모여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이런 현장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보내셨습니다 이미 승리를 얻은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일이다 믿음으로 송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라는 정체성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가정과 직분과 직분과 자녀와 현장과 사역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에 우리의 인본과 잘못된 동기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견식 튼튼하고 굳건하게 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자를 보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가장 행복된 자로 복음 인생 속에 누리시고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